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뇌졸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심방세동이란 부정맥 이것이 건강한 사람에서도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최근에 나온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부정맥 많이 아실 겁니다. 바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부정맥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정맥 중에서도 굉장히 가벼운 부정맥도 있고 굉장히 심한 부정맥도 있기 때문에 부정맥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말이라서 부정맥이 있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적 흔한 부정맥으로 알려져 있는 심방세동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음주라는 겁니다. 알코올인데요.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 심방세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와 함께 알코올이 심방세동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2020년 7월 달에 핫리듬이라고 하는 심장내과 전월에 질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서울대병원의 순환기내과에 계신 차명진 교수님, 또 오세일 교수님 팀에서 함께 논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논문 제목을 보면요. 건강한 성인에 있어서 음주와 심방세동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일단 심방세동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부정맥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또 흔하게 나타나는 부정맥 중에 하나입니다. 심장이요. 아주 무질서하게 빠르게 뛰는 증상을 우리가 부정맥 중에서도 심방세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숨이 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을 드시면서 치료를 또 잘 받으면 또 이런 증상이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심방세동의 문제는 뭐냐면 뇌졸중의 발생 위험률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위해서 뇌졸중 발생 위험률이 5배까지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뇌졸중 환자들을 조사해보면 10명 중에 한 2명, 20% 정도가 바로 심방세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방세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치료를 잘 꾸준히 하면서 뇌졸중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심방세동이라는 이 부정맥이 정말 건강한 사람인데도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실린 거죠. 그래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학교 강남센터의 검진센터 자료를 가지고 검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75세 이하이면서 BMI가 30 이하인 분들,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가 30 이하라고 하면 비만은 아닌 거고요. 과체중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건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약 19,643명입니다. 대규명 그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중에서 약 190 부권의 심장 관련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중에서 이 심방세동이 생긴 경우가 약 160명으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조사해보니까 확실히 심방세동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 음주자와 비음주자의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는 발생 위험류를 조사해봤더니 음주자가 비음주자에 비해서 약 2.2배까지 증가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음주자 중에서도 정말 포금을 자주 하는 분과 그 다음에 절제하는 음주를 하시는 분들을 비교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포금하시는 분들이 절주하는 사람들보다도 약 3.2배의 심방세동이 생길 위험률이 증가되어 있던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 연구를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저질환이 없으면서도 건강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도 바로 이 음주가 심방세동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것은 건강하다고 해서 음주를 너무 자주 하거나 또 방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도 음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심방세동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한번 이 기회에 깨닫고 또 심방세동이 한번 생기면 평생 동안 약을 드시면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음주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심방세동이 굉장히 흔한 부정맥이면서도 뇌졸중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또 음주 적절하게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안 드시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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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